벌써 2017년 종일 년 새해가 밝아서 여러분들도 새해는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하시는 일에 또 대박 터지시고요 자 저는 애정 잡지 마세요 등등 활동하고는 가수 겸 MC 금진입니다 인사원입니다 자 이렇게 새해가 밝아서 여러분들도 우리 가수분들이나 또 우리 또 오신 우리 귀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찾아주시고 소원 주시는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인천 주안에 있는 시민지원상과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수분들이 오늘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수와 함께하는 멋진 시간도 오늘 하루 같이 같이 준비면서 즐거운 시간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시면서요 자 우리 먼저 오픈해 줄 가수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의료와